저거는 버딩 소울 아닙니까? 이 시발.. 저거는 버딩 소울 아니냐? 저거는 버딩 소울 아니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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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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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쟤들이 버닝 쏘호를 살리고 있나요? 살리고 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이 될 줄은 몰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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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얘들을 부활을 못 시키든 어떻게든 좀 해봅시다.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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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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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만 아직 독 데미지를 받나?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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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부탓 에어컨 트고 있습니다. 보통 방해면 뜨는데. 많이 없네. 많이 없네 오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자기. 갑자기 잠깐 끊겼었어요. 갑자기 잠깐 끊겼었어요. 지금은 잘 나오죠. 가끔 저렇게. 가끔 저렇게 끊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저렇게 끊길 때가 있습니다. 왜 끊기는지 모르겠어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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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키리 벨키리 잘 싸운다 아마존이 축복이죠 벨키리가 아무준 씁니까? 아 진짜 벨키리 쓰십니까? 도와주는 분들 벨키리 배틀렛은 고여서 썩어서 진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곳이라서 새로운 사람이면 그냥 무조건 좋아합니다 뭐든 주려고 그러죠 그러나 만족을 느끼는 좋은 분들이 많지 하하 그치 윌키랑 그냥 주죠 많이 기다리면 안돼요 그냥 주는거기 때문에 아.. 미니어나무 질 스트레카야 그니까 그것도 변태라 그래야 될까요? 좋은거라 그래야 될까? 좋은 변태, 좋은 변태 좋다 좋은 변태 좁변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좀 이상하네 끝인가요? 또 있네 또 있네 끝이다 알지 씹새끼 저거 아 들어가셨구나 일은 잘 가셨어요 그래서? 어이씨 야 뭐지 이리 세냐 아 괜찮습니다 저도 정비방송을 잘 못합니다 원래 그 제일 좋은건 수신료만 내고 방송을 안보는거에요 그게 제일 좋은거죠 제 입장에서 뭐 때문에 일찍 나가셨는데요 근데 큰일났는데 큰일났는데 좀 발이 빡시다 큰일났다 아니 그래도 바알이니까 좀 쉬울줄 알았는데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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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액트 2요 두리엘 발키리 써도 안돼요? 레벨업을 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JTB 조건은 뭔데요 그런 얘기 언젠 할 수 있지 저번에 그 과제론가 썼던 거 제가 이게 저항이 났다 보니까 데미지를 사실상 두세 배 정도로 받고 있는 거 같애 여기 있지 않나요?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 같애서 발 촉수 초장에 찍어먹고 싶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이아닙니까? 해율 증거가 여의입니까? 아이 아닙니까?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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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쿨어새끼 되게 안죽네 저거 쟤 쟤 쟤 쟤 피쿨로 더더미가 맛있을까요? 아니면 발 촉수가 맛있을까요? 스트레이프는 내가 대상을 지정해서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엄청끝 랜덤이라서 이게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네 데미지는 더 가고 있어요 아이 맞죠 네네 포탈 게스도 보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나이트 발은 쉽게 깼었었는데 나이트 발은 쉽게 깼었었는데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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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뭘로 하는데요? 이번엔 직업은 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깰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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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m... 카드 코어는 소 core스틱스 같은 걸로도 많이 하나요? 자 피콜로 반피 아 소서리스로 하고 근데 소서리스도 안죽고 깨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텐데 스포츠 쪼카 몇 살인데요? 텔레포트를 쓰니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막 달리면 막 달리지 않겠지 하드코우니까 몇 살인데요 몇 살 막 달리지 않게 초등학교 5학년이면 디아블라가 뭔지 모르지 히힛 부럽다 방학도 있고 뭐 백수는 늘 방학이지만 어까부터 헤빙 포션을 사둘까? 지금 제가 계속 저거 쓰면서 날 얼려서 공격이 되게 비효율적이다 디아가 바흐보다 낫나 보죠? 조폭넥으로는 아 그러니까 바흐리 디아보다 낫나 보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cs 휴가를 왜 못내는데요? 일 많습니까? 헤빙 포션을 진작에 쓸 것 같았다 모르겠어요 초장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삼바바는 바바삼형제는 뭐예요? 족폭내고를 잘 잡겠습니까? 그것도 안 쉬울 것 같은데 우리 형제들도 초장을 싫어한다 그런 말 같은데 날 초장에 담가먹지 마세요 그런 말하니까요 삼바바가 해골에 죽습니까? 음... 어휴... 어휴 낙지새끼 저는 그럴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딜은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딜은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흐으... 걔들은 포탈 같은 걸 못 쓰잖아요 아휴... 아휴... 개새끼... 히드라 저거는 뭐야? 아휴... 음... 안녕하세요 다른 그림자 일정이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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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분의 1 정도 집에 가족들이 지금 다 그 어디 휴가 가신거 아녜요 동생네만 갔어요 아 동생만 아셨구나 왜 부모님도 같이 데려가면 좋지 아 일 하시는구나 장사하세요? 그야무요 영업이야? 쉬지를 못하시겠네 아 보험하시는군요 이제 좀 쉬게 해드리죠 내 형제들은 헛되이 죽지 않았다 초장이 실화가 아니구요 어머니 있으신가요?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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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Greens 함께 음... 일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군요 저랑은 다른 삶을 사시네 제 기준에서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하고 다르게 되게 부지런한데요 저는 왜 이럴까 집에서 놀다 오시는 것도 좋네요 일주일 좋네 디아블로 안 하셨으면 근데 더 나은 걸 아실 거 괜히 좀 괜히 이것땜에 디아블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우 프로 너무 새끼 저거 진주 옆입니까? 진주 서쪽인가요? 진주 옆에 있는 건가요? 진주 옆에 있는 건가요? 진주 옆에 있는 건가요? 탁한 소리 음 지리산 계곡 중에선 어디가 가기 무난한가요? 가서 이제 조용히 조용히 놀다 올 수 있는 그런 곳 뭐 사람 좀 적고 덜 북적이고 중산 리 중산 리 잠시만요 행정구역으로는 어딘데요 산청? 아 산청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헬바루 얼마 나왔습니다 디아블루 2 방송의 끝이 보입니다 정말 오래 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바로 위가 이제 천왕봉인건가? 사람은 맞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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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알겠습니다. 있을만한가 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임마 이거 왜이래? 월급 못 받았나? 파업 중인가? 저 파업 파는 것 같은데? 휴가 달라고? 휴가 달라고? 곧 있으면 이제 영원히 휴가인데? 저 파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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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realizing... 저 파업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끝이 보입니다. 네 오늘 글쓰기 없어요. 지원자가 줄어서 사람이 줄었어요. 제가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줄어서 격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진리지 사실 이 촉수괴물 새끼 이거 이것도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확률이 너무 좀 그래요 그 이게 뭐라 그럴까 아이템 나올 확률이 너무 적어서 사실 게임하는 시간이 좀 많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요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도 사람들 왜 아이템 파밍한다고 녹아다 하잖아요 그게 아까워 시간이 아깝습니다 저거 그렇길래? 오우씨 뭐야 저런 오저거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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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뭐...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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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음 깔깐 줄도 안보이네 이제 낙지도 욕하면 불틀한다 낙지도 수장 마르겠다고 하면 불틀한다 장자 장자 아휴 헬바리다 시뮬레이션이 더 낫지 나도 그걸 재밌게 하고 아 이때 뭐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팔아보지 아휴 헤헤 아휴 헤헤 원래 FPS는 잘 못해요 아휴 헤헤 아휴 헤헤 아휴 헤헤 아휴 헤헤 끝났네 디아블로 원에 비해서 되게 많이 진일부한 게임이고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진일부한 게임이고 근데 아이템도 많아지고 아이템도 많아지고 시스템도 개편되고 했는데 문제점이 몇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헬 난이도가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원래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렇게 패치 된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아무튼 너무 큽니다 너무 크고 내성 시스템이 내성 시스템이 아주 더럽습니다 내성 시스템 때문에 사실상 강제로 이제 2개 이상 기술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내성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킬을 찍어야 되는데 그럼 사실 이제 제대로 화력을 낼 수가 없죠 역설적인거지 제대로 화력을 내려고 그러면은 뭐 무한의 공간 같은 특별한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 만들기도 되게 많이 어려울 뿐더러 스텐이나 뭐 싱글에서는 기본 원래는 만들 수도 없죠 아 게임 게임 그 뭐에요 그 난이도 디자인이 좀 별로라고 얘기하고 싶은거에요 그 말 그대로 이제 나이트메어를 뺑뺑이 돌아서 수십시간 수백시간씩 뺑뺑이 돌아서 아이템을 충분히 맞추고 헬에 도전하라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 안되지 일단 헬 정도는 낄 수 있도록은 해야지 정활로 저는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들로 각 직업으로 정말 최소한의 조건들로 어떻게든 어떻게든 헬바를 잡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할 때 생각을 해도 여전히 역시 헬 난이도는 너무 별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트메어 난이도 정도가 아주 적당해요 사람들이 즐겁게 하기 좋죠 뭐 헬은 그럼 어려우니까 헬이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시발 깰 수 있도록 해야지 내성 시스템이 없으면 할만할 것 같아요 내성 시스템이 없으면 어떤 캐릭이든 아마 헬도 좀 어렵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성 시스템 때문에 게임 밸런스가 뭔가 좀 착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뭐 다른 직업들끼리 팀플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팀플이라는 게 동등한 유저들끼리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구요 그냥 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이제 다 깨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의 팀플만 존재하기 때문에 팀플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보스 중에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을 일부러 그렇게 집어넣은 것 같고 발 체력이 너무 많아요 발 체력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발 체력 너무 많습니다 특히 헬발 체력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몸이 얼린 거 있잖아요 그건 도대체 왜 마라 같은 그 치료 NPC들한테 가도 그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헤빙포션을 뭐 먹으면 내지만 왜 그렇게 귀찮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룬워드가 게임 진행하는데 사실 거의 필수적이에요 특히 나이트 미어 깨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나이트 미어는 어떻게든 깰 수 있어요 뭐 떡을 치든 엉덩이로 엉덩이에 사탕을 넣든 어떻게든 깰 수 있습니다 근데 헬부터는 적당한 룬워드가 없으면 게임을 깰 수가 없거든요 못 깹니다 기존 아이템들 중에서 그 룬워드 정도에 그 룬워드 정도에 효과를 내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그런 이제 유니크나 아니면 레아 아이템들을 구하려고 그러면 또 수백 시간씩 녹아내야 되는게 요 게임이고 그리고 룬워드를 만들려고 그러면 적절한 재료하고 뭐 재료는 그렇다 치고 뭐 예를 들면 사수 겟 포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재료는 그렇다 치고 룬이 필요한데 그 룬이 나오는게 정말 랜덤이라서 확률이 너무 낮아요 샤이 룬 샤이 룬 돌룬 이런 룬까지는 헬 카운테스트를 반복적으로 돌면 나오죠 잘 나와요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샤이 룬까진 잘 나와요 그 이하까진 잘 나오는데 그 이상으로는 잘 안나오는 거 같아 옴 룬이었나 옴 룬인가 아무튼 그거하고 그 다음 폴 룬인가 말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위쪽 룬들은 게임하면서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그냥 잉벌이를 한다고 소스리스로 이제 막 돌리고 그랬었었는데 지금 이걸 깨는 순간까지 저는 말룬을 딱 두 번 먹어봤고 베르룬은 팔라딘으로 할 때 한 번 먹어본 게 다예요 미친 거 아닐까 미친 거 미친 거 미친 거 필요한 게임을 깨는데 필요한 아이템이 있는데 그 게임을 깨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얻으려고 그럼 수백 시간씩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야 물론 그렇게 반복 플레이하는 게 재미있을 수도 있지 사람이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자유해서 기분 좋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걸 이걸 반복 플레이해서 그게 재미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복 플레이가 그 이제 그 인생의 목적 혹은 존재 자체의 목적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봇 같은 거 있잖아 디아블로 서버 터트리는 그 봇 같은 거 걔들은 반복 플레이 하려고 만들어진 거니까 존재 자체의 목적이지 근데 그것도 적당히 좀 해야지 헬 카운트에스 뭐 카운트에스에서 룬이 나오는 건 좋아요 근데 저는 헬 카운트에스에서 로 룬까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로 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왜 그렇게 상한선을 정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일반 그 몹들한테서 몬스터들한테서 그게 룬이 떨어지는 게 그렇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떨어져 하금룬들이 떨어지지 상금룬들은 잘 안 떨어지잖아 그 상금룬으로 상금룬을 써서 만들 수 있는 룬워드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놓고 그게 사실상 이제 쉽게 수월하게 깰 수 있는 육성의 필수 코스처럼 만들어 놓고는 사실상 이제 룬 확률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보트들한테 공격을 막힌다는 거는 사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는 제가 만약 게임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진 않겠습니다 룬 떨어지는 확률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지난 만들어진 지 20년 지난 게임이니까 조정 안하겠지만 똑같은 룬 확률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이지타는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룬 떨어지는 확률은 비정상적으로 적고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그 말고는 뭐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아 발체력이 좀 많아 그래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아까 얘기한 거야 얘기할 거 다 얘기했나 좆같은 내성 좆같은 확률 좆같은 룬 좆같은 룬 그 다음 또 좆같은 또 뭐 스킬 시스템 뭐 다 얘기했죠 아 그 다음에 그 뭐지 그 뭐지 버딩 소울 하고 3층 그 뭐지 액트3 나오는 그 사복하는 새끼들 그거 그거 어떤 색깔이 어떤 새끼 그 대가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걔도 아마 뇌를 한번 꼭 열어보고 싶은 놈입니다 차 운전을 좋아해서 차 타고 다니면은 앞쪽에 이제 터져서 차에 박아서 터져 죽는 그런 벌레들이 자기한테 카타르시스였나 아니면은 뭐지 그 뭐라 그럽니까 리비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버닝 소울은 아주 좆같은 거예요 아주 잡복하는 놈은 용병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버닝 소울은 모르겠어요 라이트닝 기술을 막 쓰는데 라이트닝이 시발 대미지가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라는 것도 아니고 저항이 낮으면 그냥 그건 뒤지라는 거잖아 아 여러 의미 여러 의미나 똑같죠 그 제가 그 뭐예요 모든 직업을 헬로 어쨌건 발을 다 쳐잡을 동안 볼 걸 못 볼 걸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다 그 그 뭐예요 팔라딘 있죠 팔라딘 그 나선형으로 나오는 그거 경로 나선형으로 만든 새끼 그것도 뇌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그거 혹시 뭐 그 새끼가 역사철학 같은 걸 공부해가지고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해간다 예를 들면 그런 이상한 이론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 블레시드 해모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봇이 아닌 이상 그걸로 어떻게 사냥을 해? 조금만 더 그러니까 쟤들이 근거리일 때는 우리가 사냥할 수 있는데 쟤들이 원거리일 때는 우리가 걔들을 어떻게 사냥해야 되는 거야 또 이제 아 그리고 하나 또 있다 네 또 까먹을뻔 했네 맵 랜덤으로 만든 새끼 파밍이라는 파밍 할 수 있어 뭐 반복 플레이 요소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비도일 수도 있어요 자기 리비도로 건드리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딸딸해지는 걸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매번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싱글 게임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특히 배틀렛 게임의 경우에 혹은 이제 배틀렛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멀티플레이어 게임일 경우에 왜 새로 시작할 때마다 맵이 바뀌게 났을까요? 외울 수도 있죠 반복 플레이 해야되는데 외울 수도 있지 맵피스톨을 때려잡아야되는데 게임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수백 번 수천번 잡아야되는데 중후의 사원 2층이 왜 그렇게 넓겠어요 이게 왜 그렇게 넓어야 되냐고 비정상도 넓잖아 그거 이게 예를 들면 20분 30분씩 걸려가지고 맵피스톨 한번 잡아서 이제 쓰레기 아이템 나온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항상 늘 생각하지만 날 항상 늘 생각하지만 확률이라는게 적당한 감질맛은 줄 수도 있죠 감칠맛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어떤 뭔가의 베이스가 되면 기저가 되면 기절을 이루게 되면은 아주 X같아진다는 거예요 증오의 군주니까 X3를 증오하라고 흫 증오하게 되더라 그래 그런 의미에서 디아블로2는 이제 그런 게임의 재미와 한계를 존나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게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디아3는 나왔지만은 전 아직 해본 적은 없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디아블로 M 나왔다고 병신짓을 했죠 그죠 블리자드가 뭐 그랬습니다 언젠가 디아블로3도 하겠죠 근데 디아블로3는 좀 이런게 좀 덜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정말 디엔드 디엔드 아 그리고 참 하나 또 있습니다 소설이 있으면 저는 좋은 줄 알았는데 드루이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드루이드가 그 뭐죠 토네이도 쓰는 거 허리케인하고 그게 상당히 괜찮았고요 팔라디든 기대이아였고 바바리아는 무기를 갖추면은 상당히 좋은 직업이었고 아마존 화라마존은 멋있어 보이는데 되게 쓰기 힘든 직업이고 또 그 뭐냐 또 뭐 있냐 또 어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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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신은 게임 설정상 그거죠 뭐 마법사들을 쳐죽이겠다 감시한다 뭐 그런걸로 나오는데 정작 지는 트랩 같은걸로 마법사보다 더한걸 쓰고 있으니까 병신들은 뭘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개들도 결국 속성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성 때문에 헬이 좀 많이 어렵고요 소설일수도 마찬가지고 소설일수도 내신 텔레포터가 있으니까 또 나 다른 직업 뭐 있나요 없나 네크로맨서 네크로맨서는 저는 이제 본넥 밖에 안 해봤지만 다른 것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본넥이 참 좋았습니다 뼈로 만든 감옥에 애들 가둬가지고 조지는게 확실히 전략성이 전술성이 있었어요 편하게 게임하는게 아니다 라는 사양게임의 마지막 빠락이였다 편한 것도 근데 적당한 타입점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싱거우면 예를 들면 사람들이 연애할때 여기서 연애하고 있는건 저밖에 없지만 연애할때 너무 고분고분하면 이제 재미가 없다 너무 너무 지랄발광하면 그건 미친년이다 예를 들면 그런 소리 나오는 것처럼 적당한 선이란게 있는데 그거 맞추기가 힘들죠 게임이든 뭐든 다 힘듭니다 뭐 그런 입장에서 내가 이 게임 그 룬 확률 룬 드랍 확률 만든 새끼들의 대가리를 열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뭐 이해 못하는 분도 있고 이해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싫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아2 끝났다 디아2 끝났다 맨 처음에 소서리스로 하고 나서 지금 이걸 끝낸 데까지 한 2년쯤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한 2년 3년쯤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더이상 그 하지 않고 뭔가 양심의 가책 같은 데 시달리지 않고 이제 더이상 디아블로를 안 찾아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방송 유튜브에 담아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글쓰기 방송이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죠